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긁는 사고를 낸 뒤 그냥 달아나는 것도 모자라 흠집을 낸 곳에 일반 페인트칠을 해놨다는 황당한 사연이 화제입니다. 지난 6일 차주 A씨는 세차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벌레 자국인 줄 알았던 곳이 차를 닫고 나니 긁힌 것 같은 자국의 색깔도 뭔가 달랐던 건데요. 블랙박스를 찾아봤더니 며칠 전 왼쪽에 주차해 있던 차량이 나가면서 A씨의 차 범퍼와 휠, 라이트를 긁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 사고 자국 위에 차색과 같은 흰색 페인트가 덫을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. 심지어 차량용 페인트도 아닌 일반 흰색 페인트로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. A씨는 사고 당일 차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은 봤지만 사고 자국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특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바람에 물피 도주는 혐의만 인정되고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속상해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성이네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나름 좋지 않은 거로 생각했을까 범인을 잡았다는 거에 감사하는 게 좋을 듯 요즘 우리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